경기도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합니다. 김 씨 측이 지난해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10여 차례 사용했던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확산하자 대응에 나선 겁니다. 앞서 이 후보 측은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있었는지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감사의 진상을 밝혀드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. 더 많은 올림픽 영상과 경기 소식을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 SBS 뉴스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경기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저희 SBS 뉴스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